정부가 50대 신중년 일자리 예산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영주시도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연계한 일자리 발굴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제한하면 관련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주시는 이를 위해 중년 경력을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세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이를 위해 중년 경력과 전문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